가..감독님.. 보안팀엔 무슨 일이시죠? 아..그게.. 아..신팀장님도 CCTV 확인하러 오셨나보죠? 아..네.. 유은성씨한테 누가 메일로 장난을 친 것 같다고 해서.. 그럼 같이 들어가보시죠 아..어떻게.. 왜 하필 여기서.. 아무도 없네 다들 어디 가셨지?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우셨나보네요 점심시간이라도 보안실은 교대로 근무를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화장실이라도 가셨나보죠? 좀 이따 다시 와요 CCTV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시급을 다투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..여기 아무도 안 계신데 저희끼리 있는 것도 좀.. 그러죠 돌아오면 연락 달라고 메시지 남겨놔도 되니까 아..그럼 제가.. 팀장님은 어디로 가세요? 전 잠깐 팀 사무실에.. 아..죄송해요.. 제가 미팅이 있어서 서두르다 보니까.. 아..아..아.. 아..네..괜찮아요 바쁘시면 먼저 들어가보세요 전 바로 팀 사무실로 가볼게요 네.. 연락 오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..네.. 원본 파일 다 삭제된 거 맞죠? 방금 삭제하는 거 보셨잖아요 고마워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잠시만요 아니요 하영greg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